안녕하세요. 이렇다 218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인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인쌤입니다. 저희와 매번 출연하니까 고정이니까 고정인데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어요. 외부 게스트입니까? 네네. 우리 너무 오랜만이죠. 저희 한 1년 만인 것 같은데 완전히 우리가 너무 내부에서 분투하고 있느라고 네. 맞아요. 고군분투하고 있었는데 너무 반갑네요. 네. 그 고군분투의 내용도 조금 이따가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안찬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지금 소개하신 분이니까 외부 게스트란 말씀이죠. 그렇죠. 다시 한 번 안찬수 네. 책 읽는 사회문화재단 상임이산님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안찬수 선생님. 안찬수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이분이 어찌하여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는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워낙 오늘 오실 분이 아닌데 네. 이럴 때 겉절이라고 하죠. 겉절이라고 하죠. 깍두기라고도 하고 깍두기예요. 깍두기 너무 나니 저는 겉절이라는 말을 못 쓰는데 겉절이로 나오실 분이 계십니다. 네. 슈퍼바이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분은 또 왜 어떻게 겉절이로 그러니까 의문이 많이 듭니다. 오늘 뭐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이제 특별 게스트를 모신 배경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내부적 사정은 차인사님이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네. 네. 우리 슈퍼바이저님 오늘 왜 겉절이로 나왔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아 그러니까 그러면서 안찬 선생님을 약간 소개시켜 주시면서 뭐 이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뭐 아시다시피 우리 이렇다가 200회를 돌파하고 거침없이 달려갔는데 최근에 우리가 설가타님 네. 설가타님의 이제 육아휴직 두 번째 이 자... 뭐라 그러죠? 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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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자녀. 네. 그러니까 두 번째 자녀를 이제 곧 태어나게 되셔서 네. 아주 긴 육아휴가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다 해서 한 명이 지금 장치 없어졌죠. 아 그러니까요. 그 전에 또 사실은 우리 삐따기님. 삐따기님 또 국회로 가셨죠. 네. 네. 계속 지금 이렇다의 내부 성원들이 지금 한 명 한 명씩 약간 거기다가 또 우리 아시다시피 제 친구. 네. 그분 누구죠? 경기도 가신 분? 네.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분 누구야? 유프로. 유프로님. 유프로님은 또 경기도 기관장으로 가셔서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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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런 유실이 큽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더 탄력 있게 좀 유지해볼까 하는 의미에서 외부 게스트 중에서 훌륭한 분들 좀 선별해서 모셔보자. 네. 네. 이런 식으로 의견이 좀 모아졌고 앞으로는 좀 그래서 외부 게스트 분들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오늘 첫 신서로 안찬수 책사회 상임사님. 책사회라는 건 책읽는 사회문화 재단이 줄 말이죠. 안찬수님이 누구냐. 저는 모르고요. 네. 마돈나가 압니다. 네. 마돈나님이 아마 안찬수님을 알지 않을까. 네. 바토를 싹 넘기겠습니다. 네. 네. 우선 다시 확인을 해보자면 우리 이제 이렇다 고정으로 출연해 주시는 우리 이제 고정 연구원분들이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 연구원분들 중에 세 분이 빠지다 보니까 우리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죠. 지금 계신 분들이. 그냥 잡다 깨면 또 돌아와.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잠깐 쉬어가는 코너가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죠. 네.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 외부 게스트로 영입한 김에 아예 그냥 고정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네. 제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너무 내심으로 빨리 얘기해. 그런데 오늘 하는 거 봐서. 하는 거 봐서. 아니면 치고. 네. 제법 좀 치고. 우리 이렇다 청취자분들 감안해 주시고 들으셔야 할 게 저희가 지금 대본이 정말 없습니다. 전무. 전무. 네. 우리가 어떤 게스트가 오시더라도 특별 게스트 오시더라도 우리가 진행에 순서를 할지 이런 이 정도의 대본들을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그냥 책상이 깨끗합니다. 이제 라떼 용어로는 야부리 방송이라 그러는데 요새는 안 쓰는 말이지만 야부리 방송. 요새는 뭐라고 합니까 그런 걸. 그래서 모르죠. 야부리. 야부리. 야부리 간다. 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야부리로만 한 시간을 채워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러면 슈퍼바이저님 오늘 오시게 된 배경 얘기 좀 해 주시죠. 네. 안찬수 상임위사님 여기 자리에 함께한 거하고 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사실 뭐 특별히 무슨 계획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한 달 전인가요. 두 달 전인가요. 그래서 그 이렇다 방송 끝나고 마돈나님이랑 얘기하다가 우리가 우연치 않게 동일한 사람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했고. 그래서 뭐 그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안찬수 선생을 한번 초대를 해보자. 오랫동안 근 20년인가요. 20년 동안 한국의 도서관 운동이라는 새로운 운동을 만들고 키워오고 지켜오고 있는 분인데 알은 지는 벌써 지금 50년쯤 되네. 50년. 50년 안 되네. 50년이면. 45년. 혹시 골목에서 같이 노셨다는. 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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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그건 아니고요. 고등학생 때. 지금 나이를 지금 밝히고 있는 꼴이 됐네요. 소시적 때. 궁금해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아무튼 소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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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시적부터 알았던 분이라. 그래서 우리가 절친이에요. 절친인데 뭐 그렇게 자주 만나지는 못해요. 뭐 맘속으로만 절친 사이들이 있잖아요. 원래 슈퍼바이저님은 원인한 분 만나면 절친한 거예요. 그거보다는 자주 만나는 거예요. 자주 이렇게 자주. 그거보다는 왕절친이지 그럼. 왕절친이지. 아무래도 슈퍼바이저님 숨기고 싶은 소시적 비밀이랄지 이런 거 조금 얘기해 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비화 같은 거.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요즘 보면 우리 슈퍼바이저 님이 좀 범상치는 않아요. 약간 4차원이시기도 하고. 사실 몰라요. 나도 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범스럽진 않아요. 그래서 약간 좀 재밌는 캐릭터라서 그런 엉뚱했던 비화들이나 이런 거를 또 얘기를 해 주시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보태자면 안찬수 이사님이랑 저는 기적의 협동조합이라는 곳에서 활동을 같이 하고 있었고 지금 임기 끝나셨지만 이사장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같이 독서토론 책과 관련된 운동들을 함께 진행해 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초대하는 데 찬성한 이유가 있어요. 안찬수 선생님하고 이제 저희가 1박 2일 그때 이제 뭐랄까 우리가 독서토론 때문에 이제 공주에 간 적이 있었는데 1박 2일을 정말 한시도 쉬지 않고 재밌는 얘기를 해 주시는데 우리 대부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말을 많이 하면 듣기 싫거나 뭐 좀 그렇잖아요. 아닌 거예요. 밤새도록 듣는데 라디오 듣는 것보다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재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억력도 좋으셔가지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의 의미는 뭐고 역사 뭐 어딘지 지명에 대한 이야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 정말 줄줄줄줄 나옵니다. 원고 없이도 그래서 오늘 그래서 제가 원고 준비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오시라고 했어요. 이렇게 띄워주셨으니까 이제 떨어지는 길밖에 안 남은 건가 너무 띄우셨는데 너무 띄우면 또 이게 또 안 돼. 2백 18번이나 이렇다 방송을 했는데 오늘 이후로 혹시 청취자분들이 다 떨어져 나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청취자분들은요. 굉장히 찐팬들입니다. 찐팬들이에요. 저희는 그냥 오가다 듣지 않아요. 수천명이라 됩니다. 수천명.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누구 강사분이나 이렇게 패널들을 소개할 때 너무 기대를 갖게끔 먼저 얘기하는 건 예의가 아닌데 제가 좀 흥분해가지고 너무 그랬나 봐요. 이게 기대는 우리가 관계의 독이잖아요. 너무 기대하면 나 지금 정말 떨어질 일밖에 없으니까. 대장이 느껴집니다. 우리 이렇다 청취자분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재미난 이야기들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안찬수 이사님도 나중에 고정패널 만약에 혹시나 되신다면 오늘 실험하고 되신다면 우리 이렇다 청취자분들 댓글을 보고 결정을 내릴 텐데 나중에 닉네임 하나 만들어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안 이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좀 적응이 안 돼. 저는 항상 안찬수쌤 안찬수쌤 이렇게 때문에 안찬수쌤 이렇게 안찬수쌤 이렇게 안찬수쌤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관을 지금 소개를 했었잖아요. 책인인사의 문화재단이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찬수입니다. 박수 쳐요. 박수 쳐요. 반갑습니다. 원래 제 본명이 안도현인데 제 아는 사람들은 도현이라고 이름을... 아 국회의원? 아니 시인 안도현. 국회의원 안 했나요? 근데 그... 몰라 한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안도현 씨는 대구 대권고 주신이고 저는 이제 서울의 양정고등학교... 아 양정이세요? 저 배제입니다. 네. 배양전. 양배전이지. 배양전이죠 배양전. 이게 무슨 말씀을... 아 왜이러냐 주시아. 배양전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요. 우리 청취자분들 다 알아듣지 못할 거야. 아 그때부터 한때 중고등학교 때부터 문학도였는데 우리가 이제 서로 학교마다 문집을 서로 주고받았어요. 그런데 대구 대권고 문집이 왔는데 나랑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안도현 시인이 저보다 몇 대 선배인데 같이 다닌 거죠. 그리고 서로 알아봤을 거 아니에요. 글 좀 쓰는 걸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알고. 그런데 그 안도현 시인의 또 시풍이라고 할까? 좀 비슷했어요. 그런데 안도현 시인이 84년 그때 이제 저는 대학생활인데 대학생인데 시도 서울로 가는 전봉준. 전봉준이 서울로 가고 있는데 약간 좀 80년대 초반에. 그래서 이제 하여튼 뭐 그러고 저도 이제 시의 지향이 있고 한참 뒤에 저도 이제 작품집도 내고 뭐 그랬는데. 등단하셨죠. 그래서 시집을 두고 냈는데 두 번째 시집을 낸 지가 지금 거의 뭐 20년. 20년 더 됐네요. 이제 문화활동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문화운동이라는 말 굉장히 낯선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2000년대 초반인데 저희 그 책 읽는 사회라고 줄이면 책 사회인데 그 단체를 창립했다랄까요? 기치를 들었다랄까? 이제 그런 분이 문학평론하시는 도종일 선생인데. 도종일 선생님 지금도 대편이시죠? 최근에도 이제 뭐 계속 원고가 나오고 책도 나오고 그러죠. 요새 아주 활발하게. 지금까지 대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밥 한 끼 먹자고. 네. 그리고 점심 한 끼 먹었다가 이제 코가 깨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제가 이제 40 나이로 보면 한 마흔쯤 될 나이대인데. 한 1년만 도와주시게나 지금 사람이 좀 급하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기치를 든 건 아니고 도종일이라는 영문학자이기도 하고 문학평론가이기도 하신 분이. 이게 이제 맥락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21세기가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이제 문화연대라고. 네 알죠. 참여연대식으로 문화연대라는 문화예술 영역 여러 가지 영역이 걸려 있는데 거기에 관계된 분들이 모여서 좀 새로운 문화운동을 일으켜내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문화연대에 대표를 하셨어요. 도종일 선생님이.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부에서 문화예술 공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너무 열악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자인 도종일 선생님이 이거는 그냥 펑퍼짐하게 이렇게 주창활동. 애드버컷이라고 그러죠. 뭔가 사회적으로 과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모색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될 의제니까 별도로 의제화하자. 그래서 책과 관련된 여러 단체들이 연대체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책과 관련된 단체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책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가능하려면 여러 가지 영역이 필요한데 일단 글을 써야죠. 누군가는. 작가들이 있을 거고. 작가. 그래서 이제 한국 작가의. 네. 그 다음에 이제 출판을 해야 되니까. 출판도 있을 거고. 출판은 이제 대한출판문화협회라고 역사가 오래된 출판 단체가 있고. 그 다음에 단행본 출판사를 중심으로 한국 출판인회의라는 단체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읽어줘야 돼요. 책은 독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좀 뿌리가 깊은 그 독자 단체라고 그러면 어린이 도서연구회. 뭐 이런. 네. 저 비례민주주의연대 사무실 같이 있었던. 네. 그런 데도 있고. 이제 또 저작자 우를 중에는 이제 학자분들이 있으니까.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 네. 네. 또 도서관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한국도서관협회. 또 그 당시에 이제 학교도서관운동이 이제 일어났는데. 그래서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현대. 뭐 이런 단체들이 연대를 해가지고. 책과 독서와 도서관 뭐 이런 거를 좀 변화시키자 하고 만든 단체가 책 있는 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게 그게 이제 2001년이어서 올해 20년이 됐는데. 네. 20주년인데. 모여서 의논을 해보니까. 이거 이제 살리는 우리나라의 변화를 일으킨. 어디를 촉발시킬 건가. 변화를. 그래서 다들 공감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한 450개. 그런데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도서관이 전체가 450개밖에 안 됐었어요. 안 됐어요. 지금 이제 한 1150개 정도 돼 있는데. 그래봤자 두 배 남지 늘어난 거고.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변화를 느끼시겠지만. 다들 뭐 시험공부하러 가잖아요. 도서관 기본 이용 행태가. 독서실로 이용해 본 경험은 있지만. 그러니까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이용하거나 운영하거나 이런 경험이 너무 없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 역사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변화를 시키는데 제일 큰 변화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뭐 세계 다른 국부나 뭐 여러 가지 지표도. 뭐 세계 10대 강국이다. 뭐 이렇게 대충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출판되는 종수가 그 정도 돼요. 출판물 종수. 네. 지금 7만 종 8만 종. 통계에 따라 다른데. 얼마에 나오네. 뭐 7대 8대 이 정도는 될 거예요. 그런데 막상 공공도서관 가면 새로 나온 책들이 잘 구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공통된 의제가 뭐냐면. 도서관에 좀 콘텐츠를 채우자. 그래서 원래 단체 이름이 무지긴 한국에서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긴 시민단체가 결성이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이름이 따옴표 치면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찾는 사회 만들기 구비훈대. 이렇게 해서 단체를. 엄청 길다. 도책시인가요? 도책국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공도서관이 지금 예를 들면 그냥 10개. 그래서 천 개다. 그리고 우리 찬희 선생님이 무슨 저서를 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마돈나님이 작품집을 냈어요. 작가이시니까. 그러면 출판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작가도 그러는데. 이 책을 한 천 건 또는 삼천 건 만 건 이러면 그 다음 작품을 계속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부 굉장히 큰 부수거든요. 개천부 팔기 쉽지 않죠. 요새. 여기 지금 이렇다 청취자분 몇 분이나 되시지 모르겠는데. 그거보다 많습니다. 그거 굉장한 숫자거든요. 천명이라는 게. 그러면 그 다음 책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 도서구입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출간되는 책. 그 책을 공공도서관에서 의미 있는 책이라면 다 사준다 하는 식으로 하면 기본에 그냥 천부는 깔리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적어도 출판사 입장에서 보면 일세는 다 팔린다. 그렇죠. 도서관에서 소화한다 이 정도 되면. 그렇게 되면 그때 모여서 의논들을 하실 때 그런 거를 일단 하면 일단 도서관도 살리고 저작자 그거는 작심 소설가 작가들과 함께 계신 분들이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독자로서도 새로운 뭘 자기가 탐구하고 다시 뭔가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걸 자료로 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좋은 그런. 그래서 초기에 특히 도정희 선생이 거의 밤새웠을 것 같은데 그때 저는 밖에 있었고 주창활동 하는데 그 당시 언론을 같이 작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실태가 어떠냐. 그래서 그 실태의 단적인 얘기가 그 당시에 20년 전에 단적으로 나온 얘기가 우리나라 그 당시 한 400여 개의 공공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전체하고 미국의 하바드 대학교 한 대학의 자료구입비하고 비교했더니 하바드 대가 더 많다. 그리고 한 나라에 도서구입비. 그렇겠죠.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좀 다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지표로 계속 내려놓아서 그때가 이제 dj정부 때에요. 새로 밀레니엄 시작되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이거 좀 바꿔야 된다. 뭐 그 당시 이제 dj정부는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이 문제적인 부분.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혜택도 많이 받고 있는데 뭐냐면 imf 구제금융 사태가 일어나고 그거를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it 기업을 키웠다고요. 그래서 퍼벗죠 돈을 그냥. 돈을 퍼벗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우리 초중고등학교 그 학교에는 학교 도서관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는데 it 기업을 키우려다 보니까 컴퓨터시를 만든 거예요. 아하 도서관은 없는데 컴퓨터시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이제 우리 같은 시민단체에서 애들이 지금 책도 잘 접하질 못하는데 컴퓨터냐. 책 물론 컴퓨터도 중요하지만 책을 먼저 접하게 하고 컴퓨터도 접하게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 이제 그런 주차활동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산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게 일종의 도서관계의 소득주도성장이네. 그러니까 도서를 많이 총수율을 늘려서 도서업계를 살리자 이거였네. 그러니까 그거는 출판계의 요구였다. 출판계의 요구가 있었고. 말투네.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이제 세기말에 다양한 사회변화와 관련된 국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양한 각계에서 이런저런 이슈로 이제 운동을 준비하기도 하고 새로 시작하기도 했는데 중요한 건 왜 imf 이후였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너무 고민이어서 실은 이런 문화운동이 지지받기가 좀 어려운 토양이 아니었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운동이 중요하다라고 여겨서 이렇게 뭐 책과 관련된 여러 이제 조직들이 연대를 해서 운동단체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어 좋아 그럼 책을 뭐 많이 만들어서 뭐 널리 읽히고 막 이러는데 이게 되게 근본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운동으로까지 가져가는 데 대한 기본적인 가치 있잖아요. 책을 읽으면 뭐가 좋은데 요즘은 정말 책 거의 안 읽거든요. 다 유튜브 봐요. 여가 시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책을 읽혀야. 이유가 뭘까요? 아니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이 도정희 선생님의 뭐 권유라랄까 고등임이라랄까 이런 걸 넘어가게 된 게 제 고민하고도 좀 맞닿아 있었어요. 뭐 제가 이제 이른바 요즘은 586이지만 386 80년대 초반학번인데 그때는 뭐 사회운동 노동운동 뭐 학생운동도 해서 그럴 때는 상당히 그게 이제 아주 억압적인 그 군부독재 시절이니까 자유의 한 형태는 매우 거시적이고 큰 틀의 사회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운동의 뭐랄까 그 구체적인 실태는 매우 뭐랄까 이렇게 숨어서 하는 스타일로 그런 건데 그때 제가 이제 그 2000년 얼음에 한 것 중에 하나가 간디의 주저가 있는데 그 간디 주저가 이제 크게 세 간디 스스로도 세 권의 책을 자기가 편했다고 그러는데 한 권은 이제 그 함석권 선생이 번역을 하시는데 자서전이 있어요. 그건 이제 일찌감치 번역되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건강에 관한 책이요. 되게 의외다. 네. 그 간디가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근데 또 하나가 1909년에 낸 책인데 자치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이제 힌두 스와라지라고 번역했고 일본 사람들은 인도의 독립 이런데 그렇게 하는 좀 안 맞다 저는 생각하는데 그 스와라지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인도가 독립을 향해 가는데 그 당시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인도가 오랜 기간 식민지를 겪으면서 민족주의적인 그런 의식이 싹트면서 인도 국민의힘이라고 좀 명망가들 중심으로 이렇게 했는데 간디는 영국에서 이제 변호사를 공부를 해왔는데 그때 이제 영국은 그 커져 올라오는 인도의 민족 정신을 종교로 분화 정치를 했어요. 그 당시 그걸 이제 변골말 분화 정치라고 해서 지금의 그 변골말 분화 정치의 그 뭐랄까 유산이랄까 잔재로 우리는 지금 남북 분단이지만 인도는 사실은 세제 나라로 분단되어 있거든요. 인도하고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그러니까 파키스탄하고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권이고 인도는 힌두교권. 그러니까 종교를 빌미로 영국 제국주의자들이 인도의 그 민족적 역량이랄까 국민적 역량을 짜게 가지고 막 그러고 이제 그럴 때 우리도 이제 독립운동할 때 윤봉일 의사라든지 이런 그 아주 세게 그냥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그냥 폭탄태를 한다는 식으로 그런 움직임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걸로. 그런데 간디는 자기 철학에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우리가 진정한 자치, 진정한 독립에 이르기 어렵다. 일종의 운동 팜플렛 비슷한데 그 힌두수화라는 책이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질문 다 질문 다 하면서 편해요. 그 벵골만 분화정책에 대한 생각부터 해서 인도가 앞으로 어떻게 독립 자치할 거냐.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자기가 구자라트라고 간디가 태어났던 고장의 언어로 써놓고 그거를 영어로 스스로 번역하거든요. 물론 옆에 이제 친구들이 있었어요. 영어로 봐줄 만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 셀프를, 셀프는 이제 우리가 왜 음식을 가면 물은 셀프야 할 때 스스로 이런 뜻이고 룰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치예요. 자치. 그런데 번역하면 자치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스와라지라고 해놓고 어떤 때는 대문자 셀프를 이라고 번역하고 어떤 때는 소문자 셀프를 이라고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한테의 과제는 큰 셀프를, 큰 자치가 문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 큰 셀프를, 큰 독립과 자치에 이를 것이냐.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20세기 초가 돼서 인도가 지금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양태는 영국 애들 물러나게 하고 그 지배 시스템에서 최상부인데 영국의 지배층이 그들을 인도인으로 바꾸면, 바깥치게 하면 우리가 독립에 이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영국은 어떻게 통신이 지금 미얀마 사태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당시 인도인구가 한 3억이면 3만 명 정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구만큼 들어와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영국 제국주의자들한테 잔동하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이렇게 해서 피라미트형으로. 안채호 선생님, 제가 이렇게 정말 길어질 줄 알았어. 제가 지금 아까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뭔가 즉각적인 답변. 만원 채로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러면서 밤을 샜답니다. 위해를 바깥치게 하면 된다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그 힌두수라지의 아주 알짜배기 생각인데 뭐냐면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바깥치기지 진짜 셀프룰이 아니다. 그러면서 간디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소문자 셀프를.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독립하고 자취할 수 있을 때야만이 이 큰 셀프를 할 수가 있다. 저는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 책사회에 만들어지기 전 단계에서 우리가 커다란 민주화 운동을 해왔다면 사실은 민주화가 내면화되지는 않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신들이 다. 저는 지금도 한국 민주주의는 언제든지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여전히 그런 제도고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그 간디의 생각을 가져와 보면 우리가 주인공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가 민주다. 저는 민주라는 말도 좋고 민본주의라고 해도 좋고 하여튼 이 땅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될 때만이 자기가 자기 주인의식을 가질 때만이 그거를 우리가 민주화할 수 있고 자취할 수 있는데 간디의 생각을 빌린다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단체 이런 말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자취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한국의 지방자치단체장 아무도 동의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 재정구조도 그렇고 자취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연철 선생님. 그러면은 뭐 아까 민본주의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간디의 셀프룰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진정 셀프룰이 되기 위한 방법이랄까? 그러니까 이제 셀프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게 합의가 됐던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은 슈퍼바이징 잠깐만요. 슈퍼바이징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죠? 아니 좀 들어보세요. 연결이 되겠죠 언젠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게 여기 뭐 다 지식인들이시니까 주변에 책이 넘쳐나고 책 읽기에 익숙하시고 그러지만은 한번 돌아가서요. 한 100년 전쯤 돌아가 보면 그러면 1921년 한국 사람 그 당시에 그 조선 백성 중에 책 읽고 자기 생각을 갖고 발언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었을까? 너무 적지 않았을까요? 적죠. 근데 이제 그게 식민시대여서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은데 교육학 쪽 교육 제도학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중에 그 자료를 굉장히 기중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1931년에 그때 이제 막 일본이 이제 막 만주로 달려가가지고 이제 대륙을 경화하려고 막 하는 그 초입에 이 한반도 조선반도의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센서스를 냈어요. 근데 센서스를 냈을 때 거기 나온 그 통계가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당시 조선인들 중에서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몇 퍼센트 나왔냐면 6%예요. 100명 중 6명. 그러니까 문맹이 엄청 많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세대만 해도 책을 좀 접할 수 있었던 환경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만 해도 위에 형, 누나들 다 있고 그래서 집에 책이 조금씩 굴러다니긴 했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국민학교 세대인데 초등학교가 아니고 그러면 자기 책이 있었던 친구들이 한반에 예를 들면 80명 우리가 국민학교 80명 중에 내 방이 있고 내 책이 있다 하는 친구는 80명 중에 한두 명이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0년대도 한 20년 전에 2000년대 생각 그 전에 우리가 막 교육렬이 높으니까 책 읽기가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쉬운데 실제로 안 그래요. 그 앞에 예를 들면 200년 전으로 돌아가 봐요. 올해가 이제 김대건 신부 200주년이거든요. 적약용도 살아있어요. 200년 전에. 그러면 그때는 이게 이제 신분제, 계급제가 있기 때문에 그건 특권, 한 특권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다산적약용이 뭐 목민심서 뭐 이렇게 숱한 저서를 묶어내고 했지만 그거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엄청 소수였던 거예요. 맞죠. 네. 그리고 100년 뒤에 식민지를 생각해봐요. 6% 1931년 통계거든요. 6%가 한글을 얘기하는 사람이죠? 한글과 일본어를. 일본어. 그러니까 한글 창제한 이후로 500년이 지났는데 세종대왕께서 넓고 널리 쓰기 이름이다 하는데 넓고 쓰기 이름이 커녕시 6%밖에 안 됐네. 우리가 이제 해방, 강복, 여러 단어 쓰지만은 그때 했을 때 문맹률, 그래서 남한이나 북한이나 공이 가장 우리가 또 우리 말이 쉽고 막 하니까 그런데 문맹 퇴치, 그게 우리가 해방 이후에 첫 번째 취했던 교육정책이었거든요. 문맹 퇴치. 지금은 문맹 높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문해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리터러시. 영어로 리터러시인데 저는 그 리터러시를 그냥 학계에서는 문해력, 글자를 봤을 때 그 뜻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저는 그거를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시민적 자질, 시민적 능력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뭐냐면 이거 시민이라는 말도 참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민중이라는 말도 쓰고 그 앞에는 인민이라는 말도 쓰고 했지만은 그냥 범박하게 시민 이렇게 하는데 시민이 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교육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우리가 대부분 노동자가 되니까 하중강 선생님 같은 분 그런 주장 많이 하시죠. 노동법 이런 거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근로기준법 올해 전퇴육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자기가 앞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우리가 공화국을 만들어갈 때 그 구성원이 된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을 아는 그러한 능력 그것이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 리터러시가 뛰어나냐 우리가 다 갖추고 있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을 보면 항시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는 건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 생각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으로 돌아오면 우리 이제 그 교육 시스템이 예를 들면 교육과정이라고 이제 지금 교육께서는 하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강복을 하고 전체 우리가 가르치는 강복 상관없이 이 기본 틀거리를 뭐로 할 거냐를 교육과정에다가 핵심을 넣어가지고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진행되죠. 지금 그거죠. 그런데 이제 그 틀이 어떻게 되냐면 97년까지 97년까지는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계속해가지고 그렇죠. 차수로 했죠. 차수로 해가지고 그게 이제 7차까지 오는데 7차까지 하고 2015년 교육과정 잘 하시네요. 그런데 그거의 기본 틀을 보면 그 앞에는 어떻게 하냐면 질문을 주면 해답 찾기를 했어요. 질문에 답 찾기. 이런 틀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틀은 뭐냐면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선생님이나 외부에서 오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답을 찾아요. 그런데 이 틀은 뭐냐면 산업사회의 변형이 뭐냐면 그 질문은 명령으로 와요. 언제 언제까지 뭘 해. 공정으로 얘기하면 내일 오전 10시까지 사출기 제품을 100개 만들어. 이렇게 지시서로 명령과 지시문을 하면 거기에 답은 뭐냐면 보고문으로 붙여요. 100개 만들었어. 보고드림. 네. 네. 그런데 그래서 그 틀에서는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질문을 하면 선생님들이 때렸어요. 실제로 우리 자랄 때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리 나와.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때렸다고요. 왜냐하면. 저희 여자들은요. 더 했어요. 제 생각은요. 그러면 무슨 자기 생각이야. 대바라졌다. 무난돌이다. 막 이런 거. 그런데 그거는 그 당시 사회 시스템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교육들이 기본적으로 질문과 답 찾기인데 그러니까 그 당시 시험 문제들이 전부 이랬거든요. 다음 중 뭐뭇인 것은. 다음 중 뭐뭇이 아닌 것은. 네 개 중에 하나. 다섯 개 중에 하나. 그래서 거꾸로 질문을 던지면 안 돼. 왜냐하면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이거 천 개 왜 만들어요? 이렇게 물으면 쫓겨나요. 너 나가라. 뭐 이렇게 생각이 많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교육과정이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이건 이제 민주화 이후인데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쳐서는 우리가 21세기를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변화시켜 놓은 게 거기다가 이유와 증거를 대기로. 그게 소위 7차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학교 앞에 뭐가 생기냐면 논술학원이 생긴 거죠. 맞아요. 그때 논술학원 생겼죠. 지금 최선생님 우리 마돈나 선생님이나 찬희 선생님은 그 세대는 아니고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 다 그냥 질문에 답 찾기 세대예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7차 교육과정 이후에 친구들이 사회에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30대 되는데 그 친구들은 뭐 비유하자면 이래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 시작할 때 선배나 위에 상사가 내일 아침까지 이거 보고서 완성시켜 놓고 가세요. 그러면 밤새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이제 그 7차 교육과정 이후의 세대는 어떻게 했냐면 보고서를 딴 걸 써놔. 왜 딴 거 썼어. 그러면 이유와 증거를 대는 거지. 자기 이유와 증거. 그래서 말이 많아졌어요. 아 나 너무 이해된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인문학적 교육학적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책 읽는 사회라고 하는 운동의 핵심은 질문이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질문은 안에 있는 거다. 그래서 저는 가끔 어디 가서 얘기 드릴 때 그 에듀케이션이라는 말 있잖아요. 영어. 그런데 그 에듀케이션이 라틴어로 보면 에두까레거든요. 에두까레. 에두까레는 뭐냐면 그릇이 있으면 그 그릇에서 뭐를 끄집어내는 게. 그러니까 그 질문을 끄집어 질문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릇이 있고. 단지에 있는데 거기서 질문을 끄집어내는 게 에두까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에듀케이션을 한다 하면서. 물을 부어주잖아요. 교육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들이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뭔가 자본이 많은 교육 자본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물 채우기를 하는 거예요. 음악도 채우고 미술도 채우고. 가득 채우면 이 그릇이 잘 찬 그릇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 그거 안 바뀌었어요.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제가 옛날 들은 얘기 있어. 어떤 어머님들한테. 우리 애는 너무 전인교육이 안 돼 있다. 무슨 무슨 말씀하시냐니까. 아 국어 수학만 하고 사회과학을 안 해서 전인교육이 안 돼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쏟아붓기. 쏟아붓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그 생각은 나네. 전인교육을 그렇게 쓰더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보면. 그러니까 책 있는 사회를 만든다고 하는 기치는. 그러니까 책을 읽어라가 아니에요. 읽어라가 아니고.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자기 질문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공으로서 주체로서 수월하지 하는 거죠. 자기의 자질을 키우고 자기 능력을 키우고 그 구성원들이 또 모여서 자치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 운동은 무한반복 운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교육 쪽에서는 아직도 이 그릇에다가 물 채우기 하고 있는 그 틀을 크게 보상해요. 왜냐하면 2015년 교육과정도 그 7차 교육과정의 변형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 읽기 운동은 그 다음 단계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얘기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 또 공감하는 것, 경청, 마인드풀 리스닝. 그런 것들의 단계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질문과 대답이 잘못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확인하여서 들어보니까 당신 말도 없소. 그래서 여기 지금 하시는 게 대안 만들기인데 그 대안을 찾아가기까지의 과정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책 읽기 운동에서는. 제가 이런 얘기해요. 한국에 올해 제가 어르신들 60 더하기 세대를 위한 독소 캠페인 이렇게 조직을 해놓고 있는데 이 책 읽기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뭐냐. 우리 그 틀 못 벗어났는데 우리가 교육렬이 높으니까 자라나는 세대한테는 막 떠먹이는 거예요. 책도 떠먹이고 뭐도 떠먹여서 거기는 독소율 조사하면 굉장히 높아. 그런데 이게 한 번 꺾여요. 입식 때 한 번 꺾이고. 그런데 20대 좀 탐구하다가 30대부터 직장생활해서는 멀어져요. 자기 질문도 없어지고. 그래서 40대, 50대, 60대 하면 점점 줄어서 생각이 굳어져요. 그래서 최용구 선생이 그런 얘기 했지만 나이 먹은 사람들한테 들을 얘기가 없는. 그리고 꼰대가 돼버려요. 자기만 옳아.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학교의 훈육으로서의 무슨 책 읽기 이런 게 아니고 시민사회운동으로서의 책 읽기는 뭐냐. 살면 살수록 질문이 많아지는 사회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이 탐구하고 있어요. 이게 독소율로 하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는 사회. 그거는 우리 지금 사회 현실에서는 굉장히 요원한 일이에요. 지금 여기 이로타의 구성원들도 사실은 새로운 호기심, 새로운 탐구. 그런 걸 계속 자극하고 계시잖아요. 의제도. 그래서 어떤 책들. 그런데 그거 굉장히 확산이 어렵거든요. 해보면. 그렇죠. 그래서 그거 하자는 거예요. 책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결국은 자기 주도적인 삶 그리고 자율적인 인간형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인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사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유 안에는 질문이 있고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자면 이제 뭐 이런 거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어디 논문을 읽으니까 우리 시민들의 예를 들면 정치 경제에서 생산력 얘기하시잖아요. 그 자기 생산력. 예를 들면 뭐 어떤 주제. 뭐 이렇다 해서 다른. 예를 들면 탄소 경제다. 탄소 중립이다. 탄소 뭐 예를 들면. 그 단 하나 가지고 내가 원고지 한 열몇짜리 에세이를 쓴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거. 네이버 뭐 다업. 검색. 구글. 구글링해. 그러면 누가 쓴 거를 보게 되는데. 네. 실제로 그것이 갖고 있는 지적 깊이. 네. 그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다 아시거든요. 어떤 분야. 그게 어떤 이슈라도. 네. 그걸 체계화해서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 어떤 책과 만나져야 되는데. 만나기가 너무 어렵게 돼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걸 해결하려면 다른 것보다도 특히 중요한 건 뭐냐면 공공도서관이에요. 공공도서관이 전 세계 제가 이제 뭐 여러 나라에 다녀보기도 하고 탐보기. 그게 진짜 중요한 지표예요. 민주주의의 지표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 내가 이제 뭐 탄소 경제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 새로운 과제가 언제든지 자기 질문과 마주치면.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사설하고 그러고. 그런데 그런 게 잘 안 돼 있거든요. 지금. 내가 이번에 이런 문제에 닥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럼 길을 안내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식민지를 겪으면서 우리 도서관이라는 게 굴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 그러면 아 이게 뭐 시험 공부하는 또 무슨. 열람실 자리 맡아야 되고. 네. 그렇게 이용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다르게 결합을 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계속 말로 하니까 안 돼. 그런데 이제 오래된 역사지만은 언론하고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하는데 마침 이제 mbc 느낌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그렇죠. 제가 그거 질문하려고 그랬어요. 그 저기. 쌀집 아저씨. 네. 책사에 아마 검색해 보시면은. 이제 포털에 검색해 보시면은 기적의 도서관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한참 진짜 유명했던 예능이었어요. 시청률도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그 느낌표 이경규가 진행하는. 아니. 이경규 씨가 아니었나. 그때는 김용만이 메인임시고. 아 김용만이니까요. 김용만씨가 요새 유노누님인데. 유노누님. 보조인데. 네. 그런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어떤 새로운 그러니까 그 어떤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 어떤 교육 어떤 책 읽기라고 하는 상이 있고 그거를 뒷받침하는 기본으로서의 여기 지금 기본소득도 얘기하시지만 인프라로서. 인프라라는 말은 바닥이라는 얘기로는요. 밑에 있는 거 깔려있는 거. 그 구조로서의 그거를 그러한 시민들을 서포트하는 그러한 조직으로서의 도서관이 있다. 열람실이 아니고 시험공부하는 곳이 아니고 그런 상이 있는데 그걸 말로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마침 이제 그런 도서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창은 있죠. 그런 상태에서 MBC에서 예능 프로그램인데 그걸 약간 개몽적인 그런 주제하고 결합시켜서 예능을 하는데 그게 되겠나 싶은데 아주 크게 성공했어요. 프로그램이. 그때 이제 모금도 그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출판사에서도 전례 없이 막 밀리언셀러 나오고. 그렇죠. 수익금에. 거기서 소개하면 막 뜯죠. 네. 지금도 베스트셀러. 김중민 씨의 뭐 개인기분을 막. 맞아요. 형형 선생의 무슨 뭐. 제가 리스트 보고 있어요. 봉순이 언니. 봉순이. 금한테 싱하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원수 선생님. 백범일 팀. 맞습니다. 아주 교양적으로 우리 국민대중이 읽을 만한 그런 책을 하나씩 선정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권씩 가지고 김용만 유대숙 씨가 뭐 무대도 찾아가고 길거리에서 시장 통해서 이거 읽어봤어요. 막 그러고 막 재미를 예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이 팔리니까 출판사에서도 좀 기금을 내놓고 또 저자분들도 수익금을 내놓고 처음에는 이제 뭐 그거 사회복지 공동모금을 통해서 이웃 돕기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 공금이 된 거니까. 그런데 이제 마침 그거를 이왕에 이러한 도서관 상을 가지고 주창활동을 했으니 모형을 하나 제시를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게 기적의 도서관. 기적의 도서관이 됐구나. 1호 도서관이 어디였어요? 순천이에요. 순천. 순천. 네. 그래서 이제. 2003년입니다. 2003년. 그러니까 저희가. 2003년에 개관했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예를 들어 순천을 간다. 혹은 뭐 어디 어느 동네를 간다 그러면 그 동네 기적의 도서관을 한 번 딱 찍고 오는 게 우리 또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랬었어요. 책도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요? 달라요? 안 가보셨어요? 오 전 제주 기적의 도서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의 도서관을 짓는다면 이제는 예전의 모형으로 도서관이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기적의 도서관이 여파를 미쳤는데. 그러면 그게 뭘 바꿨냐. 그 이전의 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운영자 중심이에요. 이용하려고 찾아가는 시민들은 불편하게 돼 있어. 동선이 책으로 얘기하면 책은 막 활용되고 이용되고 이런 게 아니고 보존 보관이 중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운영자 중심과 자료는 보존 보관인 도서관 중에 제일 잘 운영되는 도서관은 어떤 도서관이냐면 아무도 안 오는 도서관이에요. 운영자는 귀찮을 일도 없어. 민원도 없어. 책 깨끗하게 보괴해. 책 깨끗하게 침도 안 묻어.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함께 바꿔왔죠. 책 있는 사회가 다 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시민 중심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용자 중심으로. 내가 뭔가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도서관에 갔어요. 내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탐구하고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이 뒷받침되도록 하고 거기에 있는 책은 활용되기 위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자면 어떻게 되냐면 건물의 동선이 달라져요.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슈퍼바이저님 기억나시겠지만 옛날에 도서관은 서가가 닫혀 있어요. 닫힌 공간이에요. 그래서 찾아가면 조그마한 카달로그 박스 쭉 열어서 예를 들면 아까 박안서 선생의 만든 신학을 하면 천국이요라고 그러죠. 813.5 해서 비읍 이렇게 해서 그걸 창구에다 넣어요. 안에 누가 있는지 얼굴도 안 보이는데 누구누구 씨 슈퍼바이저님 박안서 선생 책 나왔어요. 그러면 책이 그 창구로 나와. 그리고 집에... 아직 저랑도 좀 세대가 다르시구나. 그런 시대가 있어요. 저는 이렇게 해서 그냥 써서 가서 거기 찾아가서 그 책 가져오고 이래요. 그때는 책은 너무너무 기중한 자산이 관리되고 통제되고 감히 접근하면 안 될 것처럼. 그 접근하려면 엄청난 과정들을 거쳐야 돼요. 그런 유형의 도서관은 서관은 완전히 분리된 형태로. 그리고 중간에 게이터키퍼가 있는 거예요. 문지기가 딱 있고. 그다음에 이게 또 뭔가 통제되는 어떤... 하고 한 층은 그냥 열람실에 칸막이 쫙 쳐진... 우리가 하다못해 편의점 같은 데 가면 새우깡 사러 갔지만 계산하면서 앞에 껌도 사고 이러잖아요. 책도 내가 박안서 선생님 책 보러 갔지만 실은 여러 책들을 열람할 수 있어야 그 김에 간 김에 다른 분 책도 몇 권 가지고 다시 풍부하게 읽어볼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기저귀의 도서관은 개가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인테리어도 달라요. 건물도 되게 멋있네. 건물도 멋있고. 신천인데. 인테리어도 가면은 책 읽기 되게 좋죠. 물론 그게 2000년도 들어와서 시작된 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생각해봐요. 이게 이제 우리 근대 역사로 보면 저는 이제 책 읽기와 책 쓰기 역사를 올라오니까 13세기에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부텐베르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런데 그때 전까지는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은 소리를 내서 읽었어요. 우리 이제 생각해보면 하늘 전 따지 이렇게 몸을 흔들면서 서당에서 읽었던 스타일로. 그런데 그렇게 할 때는 자아의식이 생길 틈이 없어요. 그 리듬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숨 쉴 수 없이 그냥 그거 가는 거예요. 지금도 뭐 네팔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그 경쟁이 있는 사람이 염불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염불을 하고 있는 순간에는 자아라고 하는 게 생길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필사의 역사를 하다가 판본이 만들어지는 시대예요. 물론 금수활자로는 구텐베르가 혁명 때 생기지만. 그기 전에도 우리도 이제 뭐 최근에 뭐 동경대전 뭐 얘기는 하는데 목판 이런 게 있거든요. 판본이 만들어진다는 게 뭐냐. 이걸 질문을 해요. 그런데 판본을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그전까지는 책을 읽어도 같은 책을 읽고 있질 않아요. 필사본은 단어가 넘어가기 전이고 그러니까 그걸 같은 책을 읽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웅웅웅을 대야 돼. 그리고 어떤 친구는 넘어가고 어떤 친구는 아직 넘어가기죠. 필사본은 그래. 그런데 판본을 만들면 이제는 기억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거는 몇 쪽에 있어. 몇 페이지에 있어. 맞죠. 네. 그렇게 되거든요. 같은 페이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주석을 붙일 수가 있어요. 몇 페이지를 참고하라. 판본이 만들어지고 나와서는 뭐가 일어나냐. 묵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근대의 역사는 묵독의 역사예요. 소리내서 읽지 않고. 그러니까 눈으로 읽을 때. 눈으로 읽을 때 이 사람이 뭘 읽고 있는지 몰라.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묵독의 세계에서 그거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계속 독후감을 써내라고 숙제를 해요. 저 친구가 제 꼬맹이가 뭘 읽는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나 그 관점이 너무 재밌다. 독후감 쓰는 이유가. 네. 제대로 읽었는지 확인해보잖아. 확인해봐요. 확인을 할 길이 없어요. 예전에는 읽으면 같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데 묵독의 세계에서는 저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읽고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데 그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아까 허리 역사로 하면 그 두 번째 단계에서 묵독의 세계에서 세속적인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최근에 읽기의 변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모여서 MIT 랩에서 최근에 우리 인류 문명에서 이 읽기의 문명. 그건 일리치 생각하고도 많이 닮아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태재를 만드는데 뭐냐면 구텐베르그가 지금 500년 됐는데 이거를 가로치기 해보자. 그 구텐베르그 파렌티지스라고 하는 회의를 했는데 놀라운 게 뭐냐면 오늘 이렇다도 그렇지만 새로운 뭐가 분기되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기록문화의 시대고 묵독의 시대였다면 앞으로의 읽기는 소리내어서 읽기. 구비문학 같은 게 북콘선트 낭독의 오디오북 오디오북 뭐 이렇게 이거랑 결합되어 있는데 이게 뭘 어떤 인간을 만들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문명사적으로 보면 읽기로 보면 새로운 어떤 읽기의 초입에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분기될지 몰라요. 그러네요. 그게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여기에 슈퍼바이저님 계시니까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해 볼게요. 뭐냐면 성스러운 책 읽기 시대는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봄에 내가 보리꼬개 때 쌀 한 마를 빌려요. 그럼 내가 가을거지 끝나면 한 마를 반쯤 내가 갚아줄게 하고 말로 했어요. 그런데 판본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계약서를 만들어요. 네 계약 그 문건하고 이쪽 계약하고 판본이 똑같은 걸 해가지고 도장을 찍어요. 네 그렇죠. 간인도 하고 도장 찍어서. 거기에 이제 소유 개념이 포제션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생겨나오. 그게 말하자면 이 묵독의 세계, 판본의 세계, 또 계약서의 세계가 사실 이 자본주의하고 붙어있는 거거든요. 특히 우리 사회에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이제 어떻게 책을 읽었냐면 굉장히 책을 많이 보는 분은 계셔요. 그런데 그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원래 가졌던 관점이 있잖아요. 네.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본다. 사회관이 있고. 교육이 어떻게 해야 되지? 교육관이 있고. 자녀 뭐 문제 무슨 뭐. 네 그렇죠. 그러면 뭐 새 책을 보면 자기가 이미 가졌던 입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어? 여기 또 새로운 증거 나왔네 하고서 밑줄을 걷고 그걸 쫙 모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을 읽는 사람은 나이를 들어가면 갈수록 꼴통이 돼. 저 너무 이해돼요. 그 말씀.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관점을 경고화하는 데에 책을 사용해요. 그렇죠. 네. 그 증거를 만드는데.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예전에 뭐 백분토론 심야토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석기 씨 뭐 사회를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양쪽에 프로타고니스트. 기본소득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찬성파 두 분 펜을 나오고. 그거 안 된다 하는 안타고니스트 두 분 모셔요. 그래서 1차 토론하고 그럼 다음 주에 또 합시다. 그러면 그 일주일 사이에 자료를 더 봐. 더 보는데 어떻게 보냐면 내가 갖고 있는 입장을 강화하는 쪽으로 계속 자료를 모아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 사회처럼 갈등이 많은 사회에서는 해법이 없어요. 우리가 우리 시민 사회에서 책 읽기 운동을 한다는 건 아까 이제 그게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책을 읽는다. 그러면 책을 읽을 때 어 나랑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네. 그래서 거기다 줄을 거예요. 그러면 책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풍부해져요. 그리고 나랑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와 이제 내 생각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대안을 찾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네. 이 문제를. 그러면서 이렇게 창조적으로 뭔가 이런 거 좀 해보자 하고 할 수 있는. 그거 해보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뭐 길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책 읽는 사회니까 모든 인간은 막 안 읽으면 막 이렇게 두두두두두두두 해서 읽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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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 그러한 사회에 대한 생각 그러한 문명에 대한 생각이 있는 거 위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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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그냥 말 그대로 인프라로. 이거는 뭐 정당하고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말 그대로 기본 중에 기본. 기본소득 이전의 기본. 기본소득이 경제적인 바닥을 만드는 거라면 우리 또 어떤 문화적인 정보적 바닥을 만드는. 그렇죠. 그거로서의 책 읽기. 그 책 읽기는 자기 입장만을 강화하는 책 읽기가 아니고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소셜리딩 사회적 독서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면요. 잠깐만요. 우리 안철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정말 끊이지 않고 우리가 밤을 설 수 있거든요. 안철 선생님과 함께 하다 보면 잠을 자지 않고 2박 3일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옛날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무슨 그런 책 시리즈 있잖아요. 갑자기 그걸 생각이 딱 나네요. 이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로 가봤다가 여기로 갔다가 여기로 갔다가. 왜 그 재미가 예전에 tv 프로그램에서 알쓸 신잡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프로가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정말 우리도 이렇게 몇 명 모이면 이게 일로 튀었다가 절로 튀었다가 주제나 이슈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얘기하다 보면 또 그게 다 관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철 선생님하고 이야기 하다 보니까 우리가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벌써 됐어요. 그래서 지금 자연스럽게 책인의 사회문화재단이 이게 책을 억지로 읽히는 게 아니라 정말 소셜리딩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운동들을 지금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부터 책사회에서 일하시는 활동가 분들 교육을 하고 있어요. 2주 한 번씩 만나면서. 그런데 이제 그분들 이제 직원분들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꽤 많으시더라고요. 책사회에서 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이렇게 활동가들이 많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어떤 어떠한 일을 한다라고 소개를 해 주시고 우리가 마무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게 연대체로서 공동의제를 제기하고 변화를 만들고 결국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의 생각, 인식,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변화라는 게 어떤 배움, 암을 바탕으로 행동을 불러일으키고 그런 것인데 하다 보니까 이제 말하자면 도서관이 중요하다. 그게 그러한 책 있는 시민들을 뒷받침하는 기본 구조로서 새로운 모형에 새롭게 시민과 결합되는 그런 도서관이 필요하다가 얘기했는데 그러다가 실제로 그걸 건립하는 사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저귀도서관이라는 게 이제 당시에 방송이 있을 때 순천, 제천, 진해 이런 정도 개관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일이 전개되면서 저는 제주도 기저귀도서관. 최근에 제가 이번 주에도 지금 부산진구에. 부산진구야. 그게 이제 19번째인데 돈이 들어가니까 뜨문뜨문하긴 하는데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북스타트라고 아이들, 아기들 책을 접하게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최근에는 이제 독서 동아리. 독서 동아리. 함께 읽는 거 북돋는 그런 지원 사업도 하고. 또 하여튼 뭐 책, 도서관, 독서, 서점, 출판 이런 거와 관련된 의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에 변화를 촉발하거나 정책을 제안하거나 뭐 어떤 모형적인 사업, 모델이 되는 그런 것들을 하느라고 그냥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우리 책사회 안찬수 상임위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어떤 분들은 머리에 지진이 났을 것 같지만 또 어떤 분들은 좀 모처럼 좀 뭔가 신선한 데가 교양인이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상임위사님 어떠셨어요 오늘? 그 기저귀의 도서관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계속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느낌표는 2007년인가 8년 초 끝난 프로인데 2004년에 1기가 끝났고요. 2기가 또 2008년까지 한 거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때는 기저귀의 도서관하고 생각 없이. 그런데 그 이후로도 기저귀의 도서관은 계속 만들어지고 지금도 부산시 인재 연장. 친구 지금. 친구 이번 주에 갔다 왔어요. 그거는 이제 계속 혼자 만드시는 건가요? 혼자가 아니고요. 최근에는 도서관 순천관 할 때는 그 당시 이제 출판사나 저자분들의 기부금 가지고 건축주를 책 읽는 사회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기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만든 법인체가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인데 재단 법인. 그래서 그거는 순천관 같으면 부지를 지자체가 되고 나머지는 건물 짓고 안에 책 넣고 하는 건 다 책 읽는 사회에서 해가지고 그거를 연말에 계속 갖고 있으면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부채납. 기부채납 하셨군요. 시에다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니까 여기저기 여러 지자체에서 우리도 우리도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새롭게 어떤 책 읽는 시민과 새롭게 만나는 도서관 상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그러면 좀 더 기금을 짜게 해서 여러 지자체 하자. 그래서 그 이후로는 기본 틀은 5대 5로 그러니까 어떤 지자체도 반쯤 책임지고 법인 우리 책 읽는 사회도 시민 우리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반을 책임지는 식으로 결합해서 했는데 최근에는 도서관 하나 지으면 그냥 최소 50억이에요. 좀 크게 지면 100억이고 요새 뭐 200억 300억 우리가 국부 안 늘어나서. 그래서 그렇게는 하기 어려워서 그 중간에는 한 8대 2. 8을 지자체가 감당하고 20% 무리하고. 지금 한 9대 1. 자꾸 줄죠. 그렇지만은 이제. 안에 콘텐츠는 일단 책 세상에서. 민간.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나 어떤 취지나 이런 거를.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합해서. 그렇군요. 지금 이제 건축주가 지자체를 하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의 역할에서 민간 합작사업으로 그렇게 이어가고. 제가 여기 혹시 이렇다 들으시는 분 중에 갑부가 계시면 제가 한 푼도 안 쓰고 우리 사회에 그런 거 좀 변화시키는데 왜냐하면 이게 불쏘시계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아 저기는 아주 공익사업에 투명하게 사업을 하는구나. 그런 신뢰가 쌓여 있어서. 그렇군요. 제가 죽기 전에 마음속으로 한 100개 해놓고 죽고 싶다. 지금 얼마나 오래 사시려고. 지금 이제 19개인데. 100개만 되려면 몇 년을 사셔야 되는 겁니까? 기한소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 한 개 두 개만. 그래서 재원만 있으면. 서울에도 두 개가 있네요. 보니까 전 몰랐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필요한 지역이 있거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2004년, 5년, 6년 이럴 때 시골에 농산어촌에 소인수학교. 그거 이제 또 학교 도서관 맥락이 있는데 그거 다 빼놓고 그 학교 도서관을 지원하면서 지방을 막 돌아가면서 지금 얘기 막 되는데 지방 소멸 못 닥친다. 이런 거 제가 느끼거든요. 우리 지방 소멸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바꾸려고 하면 뭘 해야 되는가. 일자리 물론 중요하고요. 그런데 교통이 좋은데 삶의 터전으로서 교육, 문화, 복지. 복지는 지금 국가에서 많이 하는데 교육, 문화 이거 해결 안 하고 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거로서 예를 들면 지금 군단이 70개가 넘는데 그런데의 변화의 촉발점으로서 저는 기적의 도서관을 들고 가서 이렇게 한번 살만한 정주를 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마을인데 도서관 중심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그게 우리가 살면서 그러잖아요. 집 옆에 예를 들어 도서관이 있고 슬리퍼 신고 가는 동선 안에 도서관이 있고 혹은 영화관이 있고 이러면 굉장히 사는 맛이 나거든요. 정주의식도 좀 생기게 되고. 그래서 돈만 있으면 사실은 저는 일을 해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거든요. 가난한 문학도인데 그런데 세상은 꼭 돈만으로 되지 않고. 그럼요. 또 저같이 뜻만으로도 안 되고 이게 마주치면 일은 벌어지고. 시너지가 되는군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새로운 모형을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 사회가 변화. 올해 계속 지방대학이 어쩌네 저쩌네 지방서울 얘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서울을 갖다가 다 군마다 다 넣어요.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서울이 뭐가 갖고 있냐. 사람들이 왜 서울에 다 모이려고 그러냐. 왜 이렇게 과도하게 밀집할 수밖에 없게 되느냐. 그 원인을 해서 그걸 작게라도 어떤 군단위에. 그래서 그 기 구성원들이 자취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우리가 하는데 사례 하나만 만들면 돼. 그러면 다른 데서 배우고 배우고 계속 확 퍼지면. 단박에 바뀌지는 않지만 저는 우리 사회의 그런 변화 가능성. 발전 가능성 이런 건 많다고 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고. 우리가 아무래도 다음에 또 안천수 선생님을 초대를 해서 들어야 되겠죠. 아니 뭐. 지금 한겨레를 보니까 검색해보니까. 안천수 책일난사회문화재단 상임위사가 고른 책들 이렇게 해서 쫙 있어요. 바람타는 석 한국언론 바라보기. 친일인명사전 녹색평론 조던왕조실력부터 해서. 쉽게 지금 한겨레신문 2018년도에 쓰신 게 기억이 나요. 한겨레 창간 30주년인가.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요새 나스메 소세기 읽고 있는데. 나스메 소세기 소설 전집도 있네요. 저는 이제 콘텐츠를 좀 제안을 들으시려고 한 거죠. 그렇죠. 말씀 좀 해주세요. 차은이 선생님. 그러니까 제가 이거 보니까. 정말 다양한.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을 반복하는 게 책 읽기가 아니고.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이게 책 읽기라고 하셨는데. 진짜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플로이트부터. 김유정. 김수영 가서. 니체 갖다. 스피노자 갖다. 막스 왔다가. 이런 분이. 이게 지금. 좋네요. 루시 갔다가 나스메 소세기 왔다가. 야. 이건. 광폭독서. 그러니까. 이건 뭘 해도 재미있을 것 같은데. 전혀 무슨 생각이냐면. 이렇다. 청취자분들의 어떤 인문학적 소양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 이렇다. 청취자분들이 적어도 책을 읽을 시간도 없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다를 듣는 것만으로도 책 한 권을 소화한 듯한 그 정도의 어떤 그 뭐랄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책을 좀 책 소개를 준비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이게 뭐냐면 부편부당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출판사의 특정한 저자의 책을 소개하면 다른 출판사한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또 그러신 게 있구나. 그 점을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오히려. 제가 뭐 그런 상식이나 뭐 이런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었고요. 아니 안전 선생님이 부족하다 그러면 저는 뭡니까. 개인적 의견을 하면 저희가 경제 전문을 받겠으니까. 아무래도 좀 그쪽 방향이 좀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지금 경제 방향 보시니까. 나쁜 사마리아인들 21세기 자본. 왜 세계의 절변을 굶주리는가. 불평등의 대가. 거대한 전환. 진보와 빈곤. 어떻게 저 꼬리꼐시냐. 이런 거 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 진보와 빈곤 헨리 조지 다 들어봤지만 사실 읽어본 사람은 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책들은 사지만 안 읽고 꽂아놓는 책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이렇다는 이런 걸 배경으로 해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한마른으로 이미 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본 원자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그냥 전달하기에는 좀 그건 안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원본. 네. 그러니까 기저본이라고 하나. 네. 기저본을 이렇게 안전 선생님이 쫙 해주시고. 우리는 또 그 위에서 이렇게 날아다니고. 숫자. 숫자.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김에 또 다시 한 번 좀 펼쳐봐. 그런데 안전 선생님은 이 머리에 다 있지만. 이것도 녹음 되는 거예요. 네. 큰갑다 큰갑어. 아니 그런데 저는 조금 자유를 우리가 뭐 회의를 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좀 조금 자유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우실 텐데. 저희는 이제 깔았으니까 이렇게. 안전 선생님이 저도 생각해 보시고. 네. 또 우리 청취자분들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좀 의견을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다양한 저희 플랫폼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도 있고. 네. 유튜브도 있고. 팟빵도 있고. 오디오 클립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홈페이지도 있고. 거기에 댓글이나 우리 또 쪽지 이메일 이런 거로 보내주시면. 의견을 잘 수렴해서 우리가 어떤 방송을 나아갈지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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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떠셨나요. 정말 오랜만에 절친을 만나가지고. 아니 뭐 중간중간에 질문하기만 하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서사라 제가. 꼬리를 자를 수가 없는. 따라가고. 저 되게 들었어요. 우리 청취자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중간에 잘라가면서 질문하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성분식 자르는데. 네. 네. 아무튼 뭐 그 머리에 꽂히는 거 하나는 도서관 문제하고요. 그리고 의문은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은 누가 하나 그리고 시민이 주소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조직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리터라시 개념에 대해 좀 많이 생각하게 됐고 사실 리터라시 자체를 활자 매체 중심으로만 이제 생각하기에는 좀 시대가 좀 지나갔는데 개념적 확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뭐 오디오북 말씀도 하셨지만 어떤 미디어 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떠오르는 게 많았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그 문자가 생기기 전에 동굴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지금 돌아가서. 맞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진행을 했거든요. 동굴에서. 동굴에서는 그 이렇게 서사 구수를 하는 분 얘기 끝날 때까지는 한마디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쭉 듣고만 있었죠. 그리고 허리 1세대 전액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그렇게 진행이 된 셈이에요. 오늘 확실히 드는 게 허리야. 허리가 찔리찔리참 아픈데. 허리 1차 사건. 광폭 교양이 뭔지 오늘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안찬수 선생님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라디오 방송 진행하는 게. 저는 처음인데요. 이거는 인류사적 사건이 아닌가. 아시는 분들은 깜짝 놀라시겠죠. 도대체 무슨 헛소리요 이거. 그러실 것 같은데. 아직 이거 들으시다 괴로움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스킵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걷어내주시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안찬수 선생님 이 코너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왜 음식할 때 마지막에 소금 한 꼬집 딱 집어넣으면 간을 쫙 맞춰주잖아요. 우리 이렇다가 지금 218회까지 이렇게 왔지만 안찬수 선생님 코너를 통해서 소금 한 꼬집 딱 넣는 그런 효과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또 한 달 뒤에 어떤 책을 가져오실지 모르겠네요. 한 달 뒤에 또 재미난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다 218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